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어민 강사 정유진입니다. 지금은 우리 Be Ains Certificate 강의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Be Ains 강의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는 일단은 Certificate Be Ains은 무엇인가요? Certificate Be Ains는 유럽 공통평가 기준의 바로 세 번째 단계인 초중급 레벨이고요. 그 다음에 독일어를 자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증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대학생, 직장인, 청소년들 다 볼 수 있는 능력 시험인데요. 그러면 우리 이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구성은 이제 우리 네 가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뭐, Lesen, 그 다음에 Hören, Schreiben하고 Sprechen 있는데요. 자, 이 영역마다 이렇게 시험 시간이 수요되고 그 다음에 배점을 보시면 약 100점의 만점이면 60점을 받으셔야, 이수를 하셔야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Be Ains는 지금 최초로 원어민이 만든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하시면 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일단은 누가 이 강의를 들어야 하나요? 예, 누구나 이제 Be Ains를 합격하고 싶으시는 분들 들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을 이제 또 이제 트레이닝을 필요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문법, 고급 문법, 또 고급 그런 주제들을 다루고 싶으시는 분들, 이 강의를 들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최신 유형, 시험 대비 핵심, 그런 많은 그런 패턴을 담은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와 이제 원어민이 이제 이런 강의를 또 이 도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또 꿀팁이랑 또 많은 또 핵심 패턴을 이제 드릴 수 있겠죠. 자, 계속 보시면 이제 바로 이 이 패턴피카피 아인스의 저작인 바로 저 정유진이기 때문에 이 책에 나오는 콘텐츠 맞게 아주 예비하고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대비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강의 구성을 간단하게 보자면 이제 우리가 먼저 이제 영역별 이렇게 강의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마다 이제 강자가 있는데요. 그 앞서 우리가 준비강의 있을 겁니다. 이것도 이제 준비강의 제가 일부로 이제 구성을 이제 만든 이유가 우리가 문법을, 고급 문법을 알아야 이제 나중 강의를 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함께 고급 문법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트레이닝을 하는 다음에 바로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를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수강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이제 일단은 원어민이기 때문에 이제 저와 함께 이제 한 영역별 테마마다 분석을 해가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핵심 그런 주제들 저희가 이제 같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역 직종 트레이닝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또 독일어인 저와 함께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다가 보면은 거기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자주 그리고 출제되는 문제들과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꼭 필요한 패턴들을 이제 제가 여러분께 많은 정보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학습 정보, 그 다음에 또 풍부한 배아인스 어휘를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앞으로도 배아인스를 이제 저와 함께 하시면서 열심히 독일어 공부를 하시고 강의실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Macht's gut!